2부에서 계속됩니다 2021년 3월 25일 여행 24탄 시작! GO! 공고 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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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기존 목적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경찰에 주민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답사 없이 왔는데 다행히 문이 열리네요 뭐야? 요구에 비정돌이 빨간색 이모르니 고생 인턴이 그렇다 이제 룸의 누가 집에서 그러면 한번 예전에 방송실에서 울은 적 있어요 예전에 방송실에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증폭기 지금 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증폭기 지금 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힘든데.. 떨리겠다.. 2013년도.. 2013년도면 조금 되긴 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실..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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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 ..뽀.. .. .. 잠시만요 아이씨.. 답사 없사였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진짜 여기 노답사예요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리가 조금 더 그렇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소리가 조금 그렇더라도.. 일단 증풍기 꼽을게요 자..하나..둘..셋..뚫어! 자 마이콜 테스트요 마이콜 테스트.. 자 마이콜 테스트... 네 힘 푸스 쓰지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요.. 뭐야..잠깐만.. 뭐야 이거..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 계십니까? 계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시골에서 방송을 할 때.. 제가 시골에서 방송을 할 때.. 이 스피카에서.. 소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려고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야.. 아..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야..?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거기.. 거기.. 누구 올라가십니까? 누구십니까..? 포기포터링 아..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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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귀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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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귀들 antiqueãy 잡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조금 가시게 한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저 조금만 둘러보고..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있죠? 여기 총 3층인가 4층 건물이거든요? 3층인가 건물이거든요? 여기보다 지금 위에가 더 세요 오히려 위에가 더 세요 오히려.. 이거 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방금 나 들었어 웃는 소리 방금 학생들과 어린애들 웃는 소리 방금..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 잠시만요 잠깐만요 잡기들이 많구나.. 여기가 뭐야..? 뭐지?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혹시 있어? 얘들아.. 혹시 어디 있니? 얘들아.. 혹시 여기 있어? 얘들아.. 야야..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잘만하면 찍힐 수도 있겠다 그러게 X밥은 아니야 잠깐만 저기서 뛰어온다 잠깐만 여러분들 재생들아.. 잠깐만.. 혼낭 소리.. 소리.. 뭔 소리야..? 아.. 미쳤다 와.. 미쳤다 잠깐만 야, 갑툭퇴하지마 갑툭퇴하지마 어딨어? 어디야? 어디있어? 귀가 이묘 귀에서 막 삐이거려 둘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 괜찮아. 어디 있어? 어디, 어디? 겁먹지마, 겁먹지마. 겁먹지마, 어딨어?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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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지금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딨는데..?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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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وا게.. 소안시피를 개쩌 beaches.. writer 너 모바지나.. 아멘 응? 여기였구나 여기네 여기 있었네 자 이제 그만 알았어x3 어디있어? 어디? 어디? 여기 있어? 자 그만하자 나와라 자 그만해 이제 이제 그만해 잠깐만 창문 파란불 빛반사? 자 그만해 뭔 말이지? 경찰같은데? 나는 뭔가 봤다 하니까 파란불이 지났다 하니까 저기에서 파란불이 지났다 하니까 확 돌렸을 때 파란불 보임? 파란불이 지났다 저거 이거 말하는거 아닌가? 이거? 아까 집에 이렇게 돌렸을 때 파란불이 있을리가 없잖아 하지마라니까 진짜 아따 진짜 하지마라 아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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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하다 하다 누구이십니까? some 그녀 아.. 뭐지? 마이콜 여러분들.. 아주 잡기는 아닙니다 둘 있어요 남자 여자 둘 아주 잡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정도 그렇다고 뭐.. 크게 뭐 해꼬자거나 그런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정도는 한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당이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볼거에요 저는 악귀를 찾아서 갑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세진 않아 어제하고는 아주 상반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을 하지 마세요 와.. 이 학교에서 냄새가 나는구나 아..냄새 장난 아니다 계십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라 그런 말이겠죠 너희들 지금 어디서 쳐다보고 있지? 너희들 어디서 쳐다보고 있지? 야야..야야 아우..이 소리는 여러분들 말랑카우입니다 지금 댕댕이하고.. 왈왈? 댕댕이고.. 아우..이거는 말랑카우입니다 잠깐만요 일단 물좀 마시고.. 뭐야!? 깜짝이야 뭔데?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었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다! 아까 교회당 들어갔을 때 문 열어놓고 갔는데 갑자기 다쳤어 내가 봤을 때 바람이 문이 살짝 기울었던 것이 미풍이 부니까 다쳤던 것 같아 그냥 생각하고 싶어 한글자막 by 한효정